구독 부탁드리면 항상 옳은 치킨 무는 좀 먹어가지고 샐러드하고 무가 잘 안보이네 흰색이요 그렇구요 다음에 딱 치킨 됐지요 오케이 다리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체 간이 돼있어가지고 아 호호랑 1500이요 저 오류일걸요 이게 화면 전환하면은 오류 저렇게 나더라구요 아 이거 브랜드요 음..우리 엄마가 해가지고 온 겁니다 음..가게 이름은 맛남 치킨입니다 아 어 아닌데요 마른 남 바베큐였나 마른 남 바베큐였나 음..없어도 돼요 아 너무 그런거 짠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아 그냥 손으로 먹고 안되겠구만 맛난 치킨 겁니다 음 유튜브에서 방송한지 한 4일 5일 됐나요 옛날에 했었는데 정지 풀려가지고 음 저는 91년생 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아소도님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아이콘 야 비곤 6년차 입니다 진짜 잘해요 experience ст 아 으음 아니 숙박도로 이해 안됐겠네 얘는 원래 블랙이었는데 처단하겠습니다 맨날 와서 저렇더라구 음 타이밍이 좋았어요 뭐라도 먹을라 그랬었잖아요 이제 한번 더 시켜먹을까 아님 밥을 먹을까 그랬구요 음 이쯤 있는게 축어탕이 있었던거 같은데 오늘 먹었거든요 아까도 방송키기 전에 추워탕 못먹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추워탕 못먹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바이퍼 바이퍼 아니 아니 100 몇인데 아 포크가 있었군요 별 몰랐습니까 아 왜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포크 없는줄 알았습니다 아 몇분만에 제가 지금 봤습니까 아 아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가 소스 아 반갑습니다 으 음 으 으 으 으 음 결렀쌌군요 열지구만 와 벌써 방송한지 8시간 됐습니까? 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대리력성은 현재 뭐야 안받고 있습니다 안돼내네요 어 지금부터 키울려면 10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걸릴려나 더 걸릴르면서 메뉴소 짭짤 대래역성은 경험이 없어서요 메이플 처음 마시는 분 느낌은 아니었는데 메이플 처음 마시는 분 느낌은 아니지만 메이플이 없어서요 메이플이 없어서요 메이플이 없어서요 아흠 아 저요 뭐 먹을때 말 시키는거 안좋아합니다 다다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콜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콜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모를뻔 했네요. 뭔가 먹고 싶었거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닙니다. 이거요? 편의점에게서 사온 것 같은데 이것은 만남치킨입니다. 아, 이제 슬슬 배가 부르는군요. 샐러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220대요. 식혜탐5. 아, 그렇습니까? 나도 대륙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는데 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더라. 음, 하소 선수였지. 와, 다크서클이 너무 맛있는데 aumento thought of it. 맛있다. 가입해야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뼈 있는 걸 좋아합니까? 뼈 없는 걸 좋아합니까? 난 개인적으로는 뼈 없는 게 먹기 더 편한 것 같아요 뼈 먹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닭은 뜯어먹는 맛이지 피곤하면 자야죠 흠 아 혀 깨물었나 보네 입술 아 입술 아니지?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죠 딜마다 뭐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어울려 뼈 물을 씹고 뼈 뼈 뼈 뼈 뼈 뼈 어 파이퍼 레벨 100 몇이로 파이퍼 레벨 100 미만 음 펳 뱅뱅 오늘 없었어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농각 마지막이군요. 뭔지 아십니까? 처음을 닭다리로 시작하고 끝을 닭다리로 끝내는 닭다리입니다. 진짜 배부르다. 저는 뻑뻑살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백숙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폭뻑살 계속 먹다보면 얘 아프던데. 땡기는 거 있죠? 아 그럼요. 200가지 대리육성하는데 카루타 들고 가야지. 무교풀셋다 할 것도 아니면요. 지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아마 10에서 20명분 더 신청하셨는데 제가 다 안된다고 밀었어요 아 카톡 한번 봐볼까? 이건allyntv 오늘만은 15명 온거 같애요 누구요? 장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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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가 뭐 없었나 아헝 그러네요 어헝 네네 아이고아이고 어헝 흠흠 없는거보단 많은게 좋긴 하죠 너무 많아서 문제세요 흠흠 아 근데 대량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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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안에 끝내낼 수 있는걸로 아 어서오세요 발전이면요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흠흠 흠흠흠 흠흠흠 그흠흠 마음 놓고 잡으면 4050을 잡아야겠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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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스펙도 스펙 나름이죠 흠흠 아아 손 딱 보아야되겠다 뭐 .. 그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저는 먹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